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힘, 졸모세포 기증, 어렵지 않아요.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세포, 졸모세포. 졸모세포 기증은 난치성 혈액종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.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졸모세포 기증을 통해 환자들의 완치를 도울 수 있어요. 졸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, 복잡하지 않나요? 희망 등록 기관에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간단한 혈액 채취를 마치면 등록이 완료돼요. 졸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후 바로 기증을 진행하나요? 조직 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기증 절차가 진행돼요. 졸모세포 기증, 채취 방식이 어렵나요?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최종 기증 의사 확인 후 간단하게 헌혈하듯이 기증하실 수 있어요. 기증 후 일상 복귀도 걱정하지 마세요.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기증자의 졸모세포는 2, 3주 내에 완전히 회복돼요. 지금 졸모세포 기증 등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현실 히어로가 되어주세요.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함께합니다.